자 우리 2번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. 여러분들 이거 학창시절 때 해봤을 거예요. 이렇게 우리 특히 이제 물감할 때요. 그쵸? 자 이 문제 풀 때 일단은 우리 전체적으로 잭이 이렇게 돌렸을 때 우리 물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위치가 어디죠? 바로 이 위치겠죠? 결국 우리 컵이 잭 머리 위에 있을 때 그때 그 상태에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 선생님이 컵을 굉장히 납작하게 그렸는데 이 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자 컵이고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. 지금 물은 이쪽 면에 닿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Gravitational Force, Mg 써야 될 테고 그 다음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죠? 바로 여기 위에 맞닿아 있는 Normal Force가 있기 때문에 물은 떨어지지 않는 거겠죠?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셋업 할 수 있는 이퀘이션이 있어요. Circular Motion이니까 우리의 Centriputal Force는 자 우리 센터로 향하고 있는 Normal Force랑 Gravitational Force가 되겠죠? 그쵸? 사실 우리 Centriputal Force는 이거보다 커야 될 거예요. 그쵸? 자 근데 만약에 진짜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지나치는 과정이라면 그때는 어느 순간이 되겠죠? 우리의 Normal Force가 0에 가까워지는 순간이 되겠죠? 자 우리 그럼 Centriputal Force Equation Mv² over R should be greater or equal to Mg 자 우리 물의 무게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유는 Mass가 지워지기 때문이겠죠? 자 그럼 여러분도 우리 여기서 V² is greater or less than 아니 greater or equal to Rg 그럼 우리의 V는 결국 Minimum Amount이니까 이제 여기 선생님이 Ecosign으로 할게요. Square root of Rg 자 우리 R의 0.65였네요. 그쵸? 그럼 여기에서 풀게요. V는 0.65 곱하기 10 해서 6.5의 square root이니까 결국 답은 2.55 m per second가 나오겠네요. 너무 웃음이fig schle ang고 그렇게 conditions을 하 PAL 깜짝이야 2.60iamente 습니당 봤을' area 4.2